아, 이 놈에 해당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. 점선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. 점선 잘 그리니? 선생님, 점선을 못 그려요. 점선을 세로 점선은 잘 그리는데 선생님이 잘 그리는 것도 아니죠? 그냥 그릴 수야 있는데 가로는 안 돼요. 나중에 한번 꼭 연습해봐. 선생님도 연습하고 있어.